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 캠핑의 시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노지에서 캠핑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노지를 잘 안 다니는 이유가 겨울에는 전기 사용해야 될 그런 제품들도 많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왠지 불멍을 꼭 하고 싶은데 노지에서 불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운 계절에는 노지를 잘 안 가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캠핑장에 가도 밖에 나가서 불멍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텐트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노지 캠핑 도전입니다. 근데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노지 갈 때는 너무 떨려.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는 가지만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떨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한 타구만요. 왕 여기다. 텐트랑 차박하는 차들이 많이 보여요. 잘 찾아왔구만.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하루 보며 자ead으로 무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sculpt이 아닌 부위에 필요한 타구만요. 진짜 그렇다. 저는 아침을 시작한대야. 대강 아무데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텐트를 펴볼게요 매번 캠핑장을 가도 되게 구석진 자리만 예약해서 캠핑하다가 이렇게 허허 벌판 뻥 뚫린 한가운데서 텐트 칠려니까 너무 어색한데? 텐트 칠려 텐트 칠려 텐트 칠려 텐트 칠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노지라 파워뱅크 가지고 왔습니다. 인디언즈에서 새로 나온 파워뱅크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카메라 배터리부터 가장 급하다. 오케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디언즈 1200W 파워뱅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리튬 인산철이 리튬 위혼보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훨씬 적은 거 아시죠? 작년에 인디언즈에서 2,000W 짜리 인산철 파워뱅크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평점이 4.9죠? 동급 대비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좋아서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1200W 짜리 제품을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됐는데 딱 보시면 색깔이 아이보리 컬러 예쁘죠? 여성 캠퍼들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보리 컬러는 한정판이고요. 3월 이후에는 블랙 컬러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보리 색이 예쁜 것 같아요. 파워뱅크들 다 새까매가지고 좀 너무 투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아. 예뻐 예뻐. 뭐든 예쁜 게 좋은 것 같아. 이 파워뱅크가 동급 다른 파워뱅크 대비해서 한 3,40만 원 정도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얘도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워뱅크 대비해서 한 3,40만 원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자꾸 보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 얼음이 지금 녹아가지고 중간중간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에 찬 물들이 바람이 살짝 굴때마다 일렁일렁 하거든요. 자꾸 집중해서 보게 돼. 신개념 물먹 이번 겨울에도 빙박이 하고 싶었었는데 이 강에 얼음이 다 녹아가는 걸 보니까 올해는 쉽지 않겠어. 다가올 겨울을 다시 노려봐야겠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류식 날로 갖고 왔습니다. 내 생각에 남겨고 싶었던 건가? 제 생각에 담겨요. 내 생각에 남겨 2018년 전에는 내 생각에 남겨야겠어요. 찾을 때 갑자기 요번에 다이소에서 가방을 좀 많이 샀어요 이것도 다이소에 파는 건데 원래는 이소가스 보관함?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여기에 수저랑 가위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쿨러 가방 이런 건데 얘도 색깔별로 두 개를 샀어요 이번에 당근에서 마음에 드는 멀티 그릴을 하나 샀는데 이게 딱이더라고 가방이 없는데 이 사이즈가 딱이어서 샀어요 이렇게 다 분해돼서 씻을 수 있는 거 찾는다고 한참 걸렸어요 이렇게 양쪽에 불을 이걸로 따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한쪽당 600W씩 해서 1200W거든요 이 파워뱅크는 1200W인데 1800W까지는 저전력 모드로 해가지고 파워뱅크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캠핑장에서가 문제거든요 캠핑장이 전기를 600W 밖에 못 쓰잖아요 웬만한 헤어드라이기 하나도 잘 못 돌리는 전력이니까 그건 솔직히 너무 작다고 생각하긴 해요 늘어나면 좋겠다 하지만 어쨌든 캠핑장에서 600W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을 먼저 끓이고 그리고 나중에 고기를 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캠핑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사봤는데 저도 오늘 첫 사용이어가지고 과연 제 기대만큼 좋은 제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몸보신 하려고 장어탕 사왔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좋다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랑 몇 프로 남았는지 아 이게 그건가보다 아웃풋 지금 643W 쓰고 있나봐요 신기 신기 오늘은 소고기 먹을 겁니다 한우 샀다요 한우 하하하하 아주 맛있겠죠 풀을 먼저 올려야지 아하 맘이 급한가 봐 불판이 덜 달궈졌어 아하 너무 맛있다 아하 너무 잘셨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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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잘했어 땅땅 구워야겠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신나 와 너무 맛있어 고기를 소금에 콕 띄런룬 하하하하하 찌개는 무슨 맛일까? 너무 맛있어 찌개는 무슨 맛일까? 와 뜨거워 맛있어 뭐 약간 산초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어 하지만 소고기는 호불호가 없지 소고기에 고추냉이를 콕 소금을 콕콕콕 아스파라거스 얹어 아주 맛있겠죠? 맛있어 소고기 아 앗 아 으 으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완전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얘가 다리가 좀 더 넓었나? 각이 좀 다릈나? 아 근데 얼핏꽃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아직 야전침대를 못 샀어요 이게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뭔가 결정을 못했어 어떤 걸 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예전에 불어먹었던 네이처하이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다리가 비슷했던 거 같은데 혹시 호환이 될까 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가져와 보긴 했는데 눈으로 봐서는 이게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펼쳐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도전 또 이상한 도전 아 괜한 짓을 하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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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꽂아지긴 했는데 나머지 다리를 다 꽂아봐야 하나 그냥 여기서 자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애초에 지금 여기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상한 거 같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 대박이다 이거 해보길 잘했다 진짜 절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흥 장난감 갖고 왔어요 이거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나르면서 불 나는 그건데 나르면서 불 나는 그건데 이렇게 하는 건가봐 아하 불 켜는 것도 있을텐데 하하 이제 잃어버릴 일이 없지 하하 우와 저 별이 되게 많아 엄청 잘 보여 오오오오오오 이거 날개를 이렇게 접어야지 그게 뱅글뱅글 도는 거였는데 계속 이렇게 일자로 펼쳐가지고 했더니 툭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뱅글르르 돌면서 떨어집니다 재밌어 애기들이 자꾸 하는 이유가 있구만 가라? 아야 예쁘다 이쁘다 예쁘다 재밌었다 하하하하 아 이제 애기들 장난감 갖고 놀았으니까 어른의 술을 마셔줘야죠 하하하하 따란 하하하하 대빵 크죠 하하하하 이거 코스트코에서 파는 럼주에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스파이스 럼이래요 이게 진짜 가성비가 넘치거든요 1.75L인데 이게 3만원 정도였거든요 호기심에 사서 원액 술로 한입 딱 먹어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그대로 있던건데 얼마전에 얘를 토니거터에 한번 타서 먹어볼까?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타잖아요 꼭 쨔콕 같은 맛이 나요 콜라를 넣지 않았지만 콜라를 탄 그 칵테일 맛이 나 웅 마실수 또 맛있는 술마실 생각이 신이 나는구만 마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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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못 열어서 못 먹는 줄 냄새가 단데 독한 냄새나요 진짜 꿀처럼 단 냄새나거든요 짠 뿅 사랑과 정여름이 그대에게 아주 음료수 같고 그냥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 술 한잔하면서 영화 간단하게 한편 보고 자려구요 파워뱅크가 65% 나왔네? 근데 이게 종기장판 깔고 자야되는데 얘가 몇 와트더라? 어 얘는 45와트 파워뱅크도 컴퓨터처럼 전원이 켜져있는 것만으로 본인이 소비하는 전력이 있대요 얘도 지금 켜져있는 상태니까 파워버튼에 불도 들어와있고 LED창에 글씨도 나오고 아무튼 파워뱅크가 작동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전력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진짜 아예 못했어 그리고 전기제품이 DC제품이냐 AC제품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DC는 12V 제품이에요 그리고 AC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20V 그걸 AC라고 하는데요 AC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12V에서 220V로 얘가 전환이 돼야 돼서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루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정도면 영화 충분히 보고 노트북 한 2시간 사용하고 해도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까지 저 파워뱅크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파워뱅크는 좀 어려워 약간 수확이 필요해 근데 또 막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파워뱅크 무조건 용량 큰게 최고구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용량이 크면 클수록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개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지고 그리고 수납이나 이동할 때 생각하시면 자기가 딱 쓰는 양을 잘 계산해가지고 맞는 용량을 사는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지도 않아 야 그러고 보니 괜히 계산했네 이거 꽂으면 몇 시간 쓸 수 있는지 나오는데 괜히 계산했어 그냥 꽂아볼 거야 전기장판도 꽂아보고 이것도 꽂아봤으면 되는데 바보다 LED창이 진짜 짱이구만 괜히 잘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렸어 문과생이 수확한다고 힘들었다고 다음은 해어질 결심 비쌈기 잠시 다 못하는 곳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온 사람 없는 데서 이 형께 돌아가시고 시체를 여... 고온으로 하면 6시간 이건 너무 뜨겁지 사실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9시간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가 너무 졸려요 저는 이만 자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뵈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매우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여기 노지 캠핑하면 좋은 점이 퇴실 시간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늦잠을 잤어요 물잠이었다 이제 후다닥 아침을 해 먹어 보려고요 스프에 빵 먹을 건데 이거는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이 봉지채 중탕하라 그러는데 노지에선 물이 귀하니까 그냥 이 티타늄 컵에 부어가지고 직화로 데우려고요 포테이토 치즈스프라고 되어 있던데 되게 뭔가 꾸덕해 보이죠 혹시 탈지도 모르니까 물을 살짝 넣어서 끓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맞고 틀린 게 어딨어요 그쵸?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곳은 안에서 우빈 넣어주기 이제 부수도 더 좀 끓여야겠다 이제 부수도 더 끓여야겠다 이제 부수도 더 끓여요 너무 오래 생각나요 이제 부수도 더 먹을더라고요 이렇게 부수도 더 먹어야겠어요 이제 부수도 더 먹어야지 이렇게 부수도 더 흘리해асть 이렇게 부수도 더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먼저 저으니 제가 유오 일종을 보셨을 얻게 이쪽면 어느새 탔냐 그래도 먹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 좋아해요 수프에 빵 찍어먹는 거 수프게 빨래 무슨 소울인데 로였기 연로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집에 가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이 삼색다리 조합으로 아주 잘 잤습니다. 한동안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파워뱅크 진짜 이래 보여도 꽤 무겁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용량 더 큰 거는 아마 무게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용량도 적정하고 무게도 딱 적당해. 집에 가면서 충전할 거라 미리 선을 꽂아둘게요. 1시간 충전할 때 100W 충전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충전해도 얘가 고속 충전이 돼서 2시간이면 완충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까운 느낌이니까 어디서 꽂아볼게요. 한번에 꽂아볼게요. 10W 충전을 안으로까지 15W 충전을 안으로까지 11W 충전을 안으로까지 10W 충전을 안으로까지 13W 충전을 안으로까지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려고요. 어, 괜찮은 노지를 찾는 건 괜찮은 캠핑장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노지에서 캠핑했는데 제 생각보다 이 장소가 조금 아쉽긴 했어. 그래도 알차게 매우 매우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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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